샌테디 후기를 12일차 될 때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중간 후기를 올리려고 영상 찍었어요 이게 진짜 지금 제가 4일치씩 먹었고 오늘 이제 5일차거든요 그래서 오늘 5일 5회째 먹으면 되는데 일주일 남았거든요 오늘 제가 몸무게를 둘째날부터 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너무 극단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걸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홍보할 생각도 없고 전 진짜 리얼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후기를 남겨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살이 몸무게가 너무 빨리 빠져요 이게 살이 잘 안 빠지는 뱃살 부위나 그리고 팔뚝살이나 이런 게 빠진다고 해서 샀거든요 제가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11월 말일에 보라카이 놀러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후기가 정말 대박이에요 이게 제가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몸이 가벼워진 것까진 모르겠는데 몸무게에 변화가 생기니까 진짜 아침마다 몸무게 될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제가 진짜 제가 정말로 제가 정말 뱃살이 많거든요 술을 많이 먹어서 뱃살이 정말 많았는데 진짜 뱃살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게 아직 5일차라서 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남은 일주일 후에는 살이 정말 많이 빠져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완전 대만족이에요 완전 강추 제가 일주일 후에 완전 전체 후기 올릴 테니까 그때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